내 나이가 어땠어? 한번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모님들도 좋으신가요? 등을 돌리.. 등을 돌리셨는데? 바텔드 배웠어요? 콜라 17번이요 콜라 17번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 편집니다 출발! 오늘은 우리 여기 같이 위치하고 있는 생어거팀 그렇죠 태국 음식 전문점이죠 거기서 오늘 알바를 좀 하고 열심히 일구하고 거기서 먹방까지 오늘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요 굉장히 극한 체험이 될 것 같은게 일단 기본적으로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대도 저녁 6시를 향해 가는 시간 저녁시간이어서 오늘 또 주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저기 CGV가 그렇죠 영화는 CGV에서 영화를 보시고 오신 분들은 또 15% 할인이 돼요 이런 또 굉장히 좋은 이벤트 그렇죠? 커플이 오셔가지고 영화 때리고 바로 밥까지 먹고 할인까지 받을 수 있나 아우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알바 좀 하고 싶어서 온 유튜버 추가량 수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살짝 일단 인사만 괜찮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알바도 좀 하고 알바 한 다음에 저희 알바는 못하고 괜찮으셨다면 밥도 안 먹고 이러려고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잘하셔야 되죠 네 아우 열심히 해야죠 예 가진 게 몸밖에 없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밥 먹고 가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일단 제가 옷도 좀 갈아입고 볼도 좀 하셔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옷을 좀 갈아입고 고맙습니다 저 일단 여러분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여러분들 서빙이 거의 달인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우 고급집니다 명철도 있습니다 명철 한 거 네 어떤 일 한번 해리자마자 뭐 말씀하시면 될까요? 음 일단은 흰즈씨가 저희 매장에 처음 오셨으니까 일단 화려고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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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퇴임을 정리해서 치워줘서 고객님들이 빠르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도와주는 역할 그렇죠 퇴식 그렇죠 예 그거 두 가지를 구조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되는 그런 관계 앞에 보면 약간 나레인트 모델분이 막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혹시 뭐 제가 또 필요하시면 네 예 여기 소비스테이션 예 예 예 예 예 예 일단 먼저 저기가 치우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나가시고 일단 인사 먼저 크게 해주시고요 네 인사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을 그렇죠 네 코게에서 아주 예쁘게 포개 포개 그렇죠 젓가락õ 젓가락õ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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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견고한 공사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테테이스 같이 하신 거죠 예 그렇죠 루톤 먹이요 이게 비하인드 비하인드요 비하인드요 비하인드 유 아 비하인드 유 비하인드 유 제가 영어가 수학기에서 멈춰가지고 아 비하인드 유프 아 이거 초등학생 중인데? 이거? 아아 숟가락 스테인리프 그렇죠 아아 그렇죠 소스를 보관해야겠네 소스 보관 그렇죠 그렇죠 손을 한번 씻어주고 야 여러분들 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아예 자 여러분들 카메라에 못다 봤는데 물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이다시 분들 치우는 거 한번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 교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물쪼록 오 초리와 미역처럼 깔끔하게 치우는 거 치우는 거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치우기 시작할 때 아까 배운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어? 그렇죠 내 머리는 너무나 나빠서 회식에 필요한 것들 한번 준비하고 형님 아 일단 기본적으로 행주 우리나라에서 3대 대척 중에 하나 행주 대척 행주 하나 둘 셋 넷 테이블이 두 개니까 한 번만 일단 지키루를 먼저 한번 모아서 솔직히 선택하면 이렇게 먼저 한 번 들고 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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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또 우리 이모님도 즐거우시다고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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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땠어 한번 불러드리고 그다음에 이모님도 좋으신가요? 등을 돌리.. 등을 돌리셨는데 전부 왼쪽으로 대한민국 3대 대첩 홍대 대첩 원위치 원위치 여기 한 번 더 가까운 곳으로 사는 거를 대스프에서 여러분 과유불금 욕심부리다가 다 떨어집니다. 뒤에 사람 있을 땐 뭐라고요? 비하인드 유 한 번 더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이때가 쏙 비트 여기 있는 것도 비뚤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 결혼 무효약 여기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여기라고 나오니까요 아 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돼 맞습니다 덥네요 잠깐만 힘드신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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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살을 더 먹었더니 힘드네요 환경들이 땀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저한테 물 한 잔 마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일을 해봐야죠 여러분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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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든데 벌써부터 이거 여러분 힘든데요 이거 서빙에 다니죠 여러분들 네 심사동 마라데온 대표 출신 제가 도움드릴 거 혹시 네 필요한 말씀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어디 가요 쓸 거 없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코코넛 코코넛 핫 포기 콜라 17번 코콜라 17번 콜라 17번 알겠습니다 30번이요 네 감자탕 중짜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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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순다 김순다 김순이 김순은 김순은 김순이 김순이 나시고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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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클 피클 애기한테 피클과 함께 콩양콩이라고 아 콩양콩 그렇죠 콩양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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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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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간 되는데 퇴근하셔야죠 벌써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되게 좋아진거 같은데 아니아니아니 일을 더 하고싶어요 진짜 저 농담 아니고 네 어쩔 수 없이 다 할까요? 근데 시간이 끝난거죠? 네 맞아요 아 아쉽다 아 진짜 여러분들 오늘 마음같아서는 마감까지 다 하고싶은데 어떻게 오늘 저의 그런 일하는 모습이라던가 보셨을때 어떻게 평가하시냐를 여쭤보겠습니다 아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적응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한시간정도 하시고다니까 되게 금방 따라오신거 같아서 솔직히 좀 놀랬어요 아 놀라신가요? 아우 잘 지나가신거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최종적으로 제가 일하는거를 다 포함했을때 식사 가능할까요? 드려야죠 드려야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밥 얻어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메뉴 같은거 간단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저희 생원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을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네 소프트크랩 이제 껍질까지 드실 수 있는 바삭바삭한 제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혹시? 그리고 이 커리소스 같은 필요해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마 드시기에 제일 무난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푸파폰커리 그렇죠 여러분들 드디어 생 어거스틴의 대표 메뉴 푸파폰커리가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커리 그리고 푸파폰커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개 톳개 해가지고 이렇게 커리를 묻혀가지고 한거에요 여러분들 어우 굉장히 기가 막히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맛을 한번 여러분들 음 음 아하 향부터 기가 막힌다 여러분들 일단 한번 밥과 함께 일단 밥을 먹기 전에 여러분들 푸파폰커리의 원래 맛을 한번 느껴봐야죠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덮밥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줘요 덮밥으로 그냥 그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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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니에스타가 드리블하고 페이스하고 메시가 꼴롱 그런 느낌 여러분들 가야나 나니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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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더 뿌려주고 여러분들 엉덩이를 쉘룩쉘룩 쭉쭉쭉 쭉쭉 뻗어봐요 새콤달콤 매콤 그렇죠 콤콤콤 그렇죠 쓰리콤 그렇죠 우리집 도둑들이면 새콤 그렇죠 하지 말고는 쓰리콤 음 음 한이 안 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들 상남자는요 이게 상남자입니다 음 이게 상남자입니다 음 저랑도 오늘 정말 좋은 경험 해서 너무나 또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또 좋은 알바짜리 있으면 또 열심히 또 알바해서 또 이렇게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기회를 한번 또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출발하였습니다 출발 라멘 그럼 시청浜 Stevens うわ smartphones